네 지금부터 제 6세션 세션 6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세션의 사회를 맡은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라이브 채널인데요 이 중계를 매개로 댓글로 질의응답이 가능하고 의견 제시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6세션의 주제와 구성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션 6는 예술과 기술의 만남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함께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기본 발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토론자 네 분 선생님께서 소발제와 함께 종합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션의 프로그램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발제자와 토론자 선생님을 각각 한 분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발제를 맡아주신 한하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연구원이십니다 소발제와 토론에 임해주실 첫 번째 분은 구도윤 작가님 프로젝트 빔의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배재혁 작가 팀 보이드 대표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안진국 미술평론가 선생님도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이준 대구 카톨릭대학교 디지털 디자인학과 교수님께서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함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하경 선생님께서 자리로 이동해 주셔서 2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치혁신부 한하경 책임연구원입니다 기술융합 예술창작자의 지원사업 참여 경험 특성과 발전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총 다섯 파트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서 사회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자청해 왔는데요 인류학자인 빅터 터너는 예술가의 작품에서는 인류에 사용되지 않는 진화적인 잠재력을 엿볼 수 있다고 하면서 경계를 엎나들면서 선도적으로 나아가는 예술가의 특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융합 예술창작자에서 좀 이러한 주변인적인 특성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지만 테크나에서 파생되어서 발전되어 온 예술과 기술이 만났을 때 의외로 창작자들은 예상치 못한 간극과 많은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영국의 화학자 겸 작가인 스노우는 예술과 기술 양 분야가 서로 대화가 없이 진공상태로 존재한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이야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 이후 반세기 이상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이러한 맥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술과 융합한 예술창작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를 넘어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시도를 다양하게 이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대 예술과 기술융합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참여 경험 특성과 현황 분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업 계효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올해로 6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중장기 그런 6년차가 접어들음에 따라서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한 지원사업 현황을 좀 파악하고 정책적 평가가 좀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사업 참여자의 어떤 시점으로 사료가 되었고요 다음으로 정책 목표와 실수요자 간의 어떤 격차를 좀 파악해서 현장의 수요에 좀 더 부합하는 중장기적인 개선방을 도출할 필요성에 따라서 본 연구를 설계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조사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원사업 참여자의 참여 경험을 파악하고요 경험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이제 이런 참여 이후에 기술연구원 창작 활동을 계속 지속하실지 그 여부를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장기 정책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연구조사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 제 자체 연구로서 질정 연구를 수행을 하였었고요 이어서 올해 그 아르코 리서치 랩을 통해서 미래사업을 강주 대리님과 함께 지금 양적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지원사업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이긴 한데요 이제 상세히 보시면 예술과 기술의 융합으로 어떤 예술의 가치 확장과 창의성 표현 확대 두 번째로는 어떤 그 환경 예술 환경 변화에 따라서 좀 더 지속가능한 창작 기반을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술 창작과 향유를 활성화한다는 그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원사업 체계는 이제 아래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이제 발표 시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개요는 다음 부분에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연구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좀 특징을 보면 2020년도에 예산이 좀 크게 증액된 이후로 사업 방식이 지원사업 방식이 좀 더 이렇게 좀 세분화되고 있고요 또 기반 구축을 좀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2023년도에 유형사가 좀 변화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발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그 질적 연구 결과입니다 작년에 진행했었던 것이고요 이제 연구 문제는 이런 그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예술과 기술 융합 창작자의 기술 인식과 창작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상정을 하였고요 연구 질문으로 이제 경험에 따라서 그런 창작자 인식이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창작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이후에 이제 참여 이후에 지원사업 참여 이후에 창작 활동에 어떠한 영향들이 나타났고 이제 향후 그 지원사업 개선점이 무엇인가였고요 총 12개 팀 이제 13명을 대상으로 개별 신청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예 좀 그 단계별로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좀 보고 싶은 좀 그 이유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신청부터 후속 창작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그 안에서 겪는 어려움 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론적 토대로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예 그 이론에 기반해서 이제 설계한 연구 분석들이고요 예 그 인터뷰 대상자는 이제 의도적 표집을 좀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제 역대 지원사업 신청자 중에서 수월성 있는 창작 성과를 낸 12개 팀을 선정하였고요 예 뭐 상세 정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 연구 참여자 목록은 확인해 주시고요 분석 내용은 제가 이제 결론 파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인터뷰를 종합 분석해 본 결과 이제 그 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지원하게 된 계기들이 어떤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한 창작 표현 확장 부분에 굉장히 좀 강한 이유가 드러났고요 두 번째로 이런 지원사업 참여 메리트에 있어서는 어떤 저희 예술위원회 기관이나 지원사업의 어떤 인지도가 향후 이제 그런 외부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참여자들이 굉장히 예술을 전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기술학습 성향들을 인터뷰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새로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창작 과정에서 이제 그 기술과 융합함에 따라 많은 한계점들이 드러났는데요 뭐 어떤 예산의 부족 아니면 또 전문가와의 어떤 소통 기술 전문가의 소통 부분에서 좀 어려움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주신 의견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원정책 개선 방안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선 이제 그런 심사에 있어서 워낙에 이 풀이 좀 넓지 않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더 강화된다는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다음으로 좀 더 이제 그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심사 기준을 좀 더 이제 유연화할 그런 필요성들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참여자 측면에서 어떤 그 전문 매개풀을 확충해서 이제 멘토링을 좀 단계적으로 체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으셨고요 또 그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 이제 후속 유통 확산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단기와 중기적인 측면에서 좀 도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중장기 관점에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저희 이제 지원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 목표가 이제 그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선도적인 이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해서 확산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다수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그 메시지를 발산해서 이러한 좀 선도적인 사업들이 계속 지속 가능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특히 이제 향후에 이런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지속적인 생태계가 조성이 돼서 좀 융합 창작 생태계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크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지금 진행한 그 양적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역대 그 지원사업 참여자의 참여 경험 특성을 이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아르코 리서치 랩에서 기술 융합 예술 창작자의 특성을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더해서 이제 앞단에 저희가 선행 그 직전 연구로서 개별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이제 그 설문 문항을 좀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문제인데요 그 예술과 기술 융합 창작자가 그 지원사업 참여 이후에 어떤 기술 인식과 창작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좀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질문으로는 이제 지원 동기 그리고 창작 과정에서 경험하신 한계점들 어려움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기술의 인식이 참여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고 기술 이용 태도는 어떻게 변화가 어떻게 이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참여 경험이 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앞으로 그 기술 융합 이제 예술 창작 활동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고 앞으로 계속 이런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시는지 등을 이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 재참여 의향도 한번 여쭤보고 나머지 이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네 데이터 수집은 지금 최근에 이제 2주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이제 중복 2회 이상 선정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유형사와 같이 이제 평론이나 리서치 중심에 예 창작 그 참여자들을 좀 제외한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요 이 중에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한 83분 정도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이제 문항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간단히 표로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연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변인들 참여 동기 또 그런 한계점 또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태도는 어떤지 등등 이제 이런 내용들로 구성해서 예 그 설문 문항을 설계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응답자 특성을 보시면요 연령대는 지금 30, 40대가 가장 높게 나왔고요 특히 40대가 거의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 가량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과 경기 인천 서울과 수도권 쪽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요 여성 비율이 약 60%로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좀 특이할 점은 학력이 이제 대학원 졸 이상이 70% 이상으로 굉장히 좀 이제 학업을 많이 하신 걸로 나타나고요 경력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다른 뭐 시티 과제 이런 것과는 다르게 예술과 기술 융합 창작자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술 분야의 이제 경력들이 좀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데 반면에 기술 융합 협력 창작 분야는 아직 그 경력에 비해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술 장르는 이제 시각 연극 시각이 가장 높게 나타나긴 했는데요 실상에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을 공연 장르로 같이 묶어서 본다면 거의 시각과 공연 쪽이 동비라고 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중점 사용 기술은 컴퓨터 그래픽스 뭐 증강 가상현실 기술 등이 좀 높게 나타났고요 예 기술 뭐 현황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융합 그 창작을 어떤 방식으로 하신지를 봤는데 실상 이제 그 전적으로 외주를 줘서 아니면 그 기술 개발을 이림하시는 경우보다는 기초 어떤 기술 원리를 최소한도 익혀서 본인이 직접 해보거나 좀 여의치 않을 경우에 이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식이 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그런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연구 문제에 대한 그 응답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 사업 참여 동기를 보시면 이제 예술 창작 어떤 몰입에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이제 참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동기로 나타났고요 특히 이 창작 활동 몰입 외에도 이제 기술에 대한 지식 습득 또 이런 분야에 대한 좀 이해를 높이는데 동기부여가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네거티브한 문항들은 제가 좀 주황색으로 표기를 하였는데요 사실 그 기술 융합에 따른 어떤 그 예산 부족이 좀 가장 큰 한계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술 전문가의 물색이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아직 어려운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작품 창작에 있어서 그 한편으로는 기술 활용이 좀 번거롭지 않다는 응답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 점에서 볼 때 그 기술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굉장히 높은 관심도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은 지원 사업 참여 이후에 이제 지금 현황을 여쭤본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기술을 활용하는 데는 좀 다소 어려움을 아직도 느끼고 계신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원 사업 참여 후에 그런 인식 부분을 기술에 대한 인식 부분을 조사한 것인데요 이제 기술 활용에 따른 그 작품의 질 제고에 굉장히 많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기술이 어떤 예술 창작에 매우 유용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술 활용 태도면에 있어서도 이런 기술 융합 예술 창작자들은 굉장히 실험과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감수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에 있어서 전문가의 소통 협업 추진 그리고 기술 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의 순서로 좀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창작에 그 미친 영향인데요 지원 사업 이제 참여 이후에 그 이제 창의적인 어떤 작업의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런 어떤 통찰력의 함양 또 기술의 이해와 역량의 증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그 질정연구에서 기술 파트너의 협업이 굉장히 어려웠고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경우들을 좀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여쭤봤는데요 의외로 그 함께했던 기술 파트너와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응답이 굉장히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서로 그 어떤 파트너십을 좀 형성함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더 높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지원 사업 참여 후에 기술 영업 창작을 계속 진행하실지 여부에 대해서도 97.6%가 앞으로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특히 이제 그런 유형으로 창작 유형으로서는 기술을 활용한 예술 창작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진행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매우 소수여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좀 눈여겨볼 점은 이제 지원 사업 참여 시에 그 사용 기술을 사용했던 기술을 계속 활용할지 여부였는데요 과반수 이상이 이제 사용하시겠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주목해볼 점은 과반수에 약간 못 미치긴 하지만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분들이 좀 더 다른 기술을 사용해보겠다라는 의견을 좀 피력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질정연구에서도 사실 그 어떤 창작 과정에서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자꾸 표현 확장해 나가는데 기준 이제 그 계획안 대비 달라지면은 또 평가에서 좀 좀 어려운 점들이 생겼다라는 좀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심사 평가 기준을 좀 더 보완해 될 필요성을 좀 도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지원 사업 참여자가 저희 그 지원 사업의 사업 목적을 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좀 여쭤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업 목적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다섯 개의 보기 문항으로 제가 나눠봤고요 특히 이제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새로운 예술 창작 시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좀 다섯 개 중에 가장 낮게 나타나긴 했지만 관객과의 접점 확대가 사실 질정연구에서는 그 부분이 예술기술융합 창작을 하게 된 동기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이제 향후에 이런 부분이 좀 더 좀 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중요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분석을 해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좀 의견을 많이 다수가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네 향후 그 지원 사업 이제 재참여 의향인데요 96.4%가 다시 참여를 하시겠다고 이제 응답을 주셨고요 이후로는 이제 기존에 해왔던 작업의 지속 심화 발전이 가장 컸고요 다음으로 이제 예산의 확보가 좀 두 번째 큰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약간 감동을 받은 부분은 예술에서 기술을 활용한 그 필요성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저희 그 지원 사업에서 좀 차별화해 나갈 부분으로 예 좀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응답자 수가 적긴 하지만 이제 번거로운 행정 절차 문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 또 의견을 주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향후 이제 그럼 지원 사업에 대한 건의 사항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예술의 어떤 가치 정립 부분을 좀 예 그 기대와 애정을 담아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성을 더 인정해 주고 기술 융합에서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술과 기술 융합 창작을 할 때 거기서 우리가 바라볼 예술이 지향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지원 기관에서 중심을 잡고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좀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뭐 지원 예산 지금 너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더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이제 단연도 중장기 지원 부분이 좀 강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역량 있는 창작 성과를 내기 위해서 중장기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을 이제 다수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부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후속 지원 부분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기술자 부분은 앞선 다른 설문 문항에서도 이제 기술 전문 기술자와의 어떤 연계 협력이 좀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일부의 응답에 따라서 이런 인력풀 확대에 연계를 해 주는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지원 강화 부분인데요 사실 그런 예술 창작에서 같이 사슬해서 유통이 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어떤 시장과 이제 접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해외 어떤 유수 융합 페스티벌에 또 소개하고 진출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술과 기술 융합 창작 지원 사업 참여자 분석을 이제 그 아르코 리서치 랩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동 지원 사업의 참여 경험이 어떤 기술 융합 창작 활동을 지속해 나간 데 매우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는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설문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이론의 기반 연구 모형에 따라서 좀 더 그 주요 어떤 영향을 미친 요인과 지속 의향 간의 좀 인과관계를 좀 탐색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앞에 지원 동기는 그 예술을 저희 지원 사업에 지원하신 동기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창작 활동 몰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장애와 한계점은 예산 부족 그리고 전문가 물색 어려움 그리고 인식에 대한 변화가 이제 굉장히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 활용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술 이용 태도 변화는 이제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감소하지만 좀 더 이제 그런 소통, 리스크를 감소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지원 사업이 이제 창작자가 당초에 신청했을 때 기대했던 것처럼 창의적인 작업의 질 향상과 몰입에 굉장히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그 통찰력의 어떤 아이디어와 통찰력의 함양 부분에도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창작 과정을 통해서 향후 이제 지원 사업에 계속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향을 굉장히 높게 나타내 주셨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창작 활동에 동기 부여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점이나 개선 방안은 지원 사업에 또 후속 반영해서 좀 더 예술 창작자의 입장에서 지원 정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화경 박사님께서 기본 주제로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 있죠 예술과 기술의 융합에 관련한 사업을 중심으로 실적 연구를 실행을 하셨고 그리고 최근까지 양적 연구를 실행하신 것을 토대로 아주 유의미한 시사점과 결론까지 설명을 잘 주셨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아트와 테크놀로지가 결합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 지원 사업이 청매가 되어서 참여 경험을 좀 높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창작 활동의 어떤 수준이라고 할까요 예술성을 끌어올리는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추적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화경 박사님의 발제와 또 연관해서 네 분 선생님의 소발제를 이어서 더 들어가겠습니다 맨 처음 구도윤 선생님께서 첫 번째 발제를 해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밈의 작가이자 대표 구도윤입니다 프로젝트 밈은 지속가능한 공연 형식에 대한 실험을 목표로 삼은 프로젝트 그룹으로 다양한 창작자들과 느슨한 협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명 디자이너를 시작해서 공연 창작자이자 극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사 창작 분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술위에서 벌써 3년째 새 작품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 창작 과정을 돌아보며 지원사업 앞에서 어떻게 작품을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갔는지 말씀드리고 창작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작품은 너를 만났나라는 작품으로 관객이 선택에 따라 자체 개발하는 이머시브 앱을 통하여 공연이 반영되는 SF 스릴러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유형 1, 2, 3을 단계적으로 거치며 발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 작품을 구성할 때는 이렇게 이머시브 앱을 개발을 중심으로 개발된 작품은 아니었어요 제가 조명 디자이너로서 시작한 만큼 처음에는 레이저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파사드 텍스처를 극대한 서사 컨텐츠로서 작품을 창작하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이머시브 시어터를 택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관객 참여 부분이 판데믹의 시작으로 인해서 불가능해졌고 초반에 고안했었던 작품 접속을 위한 메타포로서의 QR 접속을 유형 2, 3의 지필 과정을 거치며 관객 반응이 즉각적으로 피드백되는 이머시브 앱 개발로 천천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지점이 미디어 파사드와 더불어 이 작품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위에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 유형 1 오른편을 보시면 유형 1에서 아크릴 큐브 박스 위에 QR이 표시되어 있는 기술 시연의 모습이고요 아래 오른편을 보시면 자체 개발된 이머시브 앱의 완성형 모습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유형 1부터 3의 과정을 통해 성장한 이 작품은 지금 국내 뮤지컬 제작사와 뮤지컬로 제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연도에 가장 중요하게 했던 작업인데요 너를 만난다 라는 작품 경영을 바탕으로 올해는 이상한 날씨로 여행을 갈까요? 라는 기술융합 아동극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으로는 예술위의 다른 트랙인 코로나19로서의 예술로 기록에 시작하여 유형 2의 기술융합 창제작으로 작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예술로 기록의 과정 리포트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의해 보존자료가 높은 온라인 자료로 선정되어 국가 자료로 영부 보존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유형 1이 아닌 예술로의 기록으로 작품을 프리프로덕션을 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따가 그 부분은 재언으로서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작품은 멀리 떨어진 아이들이 서로에게 날씨 요정이 되어서 날씨를 교환하는 상생을 경험하는 기술융합 콘텐츠입니다 특별히 기술을 입은 문화교육 등 인공지능과 증강형질, 딥러밍을 배우는 미래세대를 위한 작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창작한 데에는 서사 작가로서의 극작가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기술융합 작가로서의 정체성 두 부분이 맞닿아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은 이렇게 아이가 문제를 푸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날씨 메이커라는 앱을 개발해서요 날씨에 대한 증강연시 퍼진 문제가 아이에게 전달이 되면 이 아이가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얻어진 위치 정보가 프로젝션 맵핑을 통해서 또 다른 극장 안에 전달이 되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만드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극장의 아이들은 루프 스테이션과 에이블톤 위에 얹어지는 입체명과 음향을 바탕으로 그 아이에게 다시 소리로 서로의 존재를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실시간 피드백을 바탕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내러티브 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기술이 아닌 여러 개의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첫 번째 너를 만난다를 하며 시향 초고를 겪었던 앱 개발의 과정과 2년간의 기술융합 창작 과정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면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은 공연이라는 특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협업해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업하면서 주의하면서 작업하는 부분이 소통의 과정과 진통의 난항들을 어떻게 줄여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목적을 같이 작업을 하느냐가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예술로 기록으로써 브레인스토밍으로써 이 과정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이 과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거의 1년을 이 작품의 어떤 브레인스토밍과 창작 과정의 소통 협업의 난항을 줄이는 과정으로 썼는데요 30년에 가까운 창작진이 이제 이러한 작업을 1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프로 프로덕션의 자유 연상 단계부터 시작해서 공연의 목적을 서로 일치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기술과 예술의 소임은 시공과 빈부의 격차를 뛰어넘는 시도와 함께 더불어 메시지를 담아낸 것이었고 또 이를 이와여 어떠한 이유로 극장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 예를 들어 소외된 지역이나 병원 등의 격리 지역에 를 위한 새로운 공연 모델을 만들겠다는 어떤 메시지에 서로 공감하고 작업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프로토타입으로 선보인 이 작품은 배리어 프리 공연으로 내년에 발전시키고 장차로는 새로운 원거리 공연 모델로 도약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작품 창작 과정 중에 국내 아독극 전문 제작사와 유통 협의에 진행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품 소개인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작품은 예술위의 메타버스 예술과 활동 과정으로 작업한 고스트 인 더 시어터 비욘드 게임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인 VR책과 오프라인 공연장에서 배우의 아바타 연기를 매개로 메타버스와 공연장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유령 찾기를 진행하는 다소 독특한 콘텐츠였습니다 한문의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과정이 앞섰다면 앞선 두 작품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공연 장르라는 것이 사실 전통적인 지원 사업의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 같은 경계에서 작업한 작업자들에게는 이런 지원 사업 자체가 창작의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하고 창작 활동의 어떤 모든 구심점이 되기도 합니다 공연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조금 독특한 지점은 참여자의 인원이나 규모나 인원수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한문의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이 아니라면 사실 공연 파트로는 다른 지원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현실도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 지원 사업도 그러한 새로운 시도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발전 과정은 이렇게 저희가 프로젝트 미무에 어떤 철학이랑 맞닿으면서 점차 발전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이머시버 시어터의 변주로서 첫 번째는 이제 너를 만난다 같은 작품에서는 AR 앱을 통한 새로운 접속 공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치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있는 공존의 경험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메타버스와 현실 공연장 두 가지 네브라티브 접속을 통한 하이퍼픽션적인 공연 경험까지 이렇게 창작 원리를 발전시켜가며 작품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작품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함께 필드에서 작업하고 있는 창작 동료분들과 진입 예술가들에게 제가 하는 고민들과 지원 사업에 대한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예술로기로서 프리프로덕션을 진행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유영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기술팀이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도 기술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로서의 방법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술과 아이디어 그리고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집중해서 가야 되는지 브레인스토밍하는 시간이 사실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러한 어떤 기록물로서 리포팅하고 연구하고 리서치하는 단계가 좀 더 신화하기 위해서 예술로서의 기록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술융화 콘텐츠 프리프로덕션을 위한 어떤 저의 창작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은 아이디어 중심적으로 이 작업을 창작할 수 있는 리서칭 단계를 조금 당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어떤 다이어그램을 만들거나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꿈을 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자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시작할 때 막막한 상태에서 시작했었고 또 이 장벽에 진입하고자 하는 이제 동료 예술가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행정적인 부분과 더불어 작품의 플로우를 어떻게 가져갈까 완성까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퍼실리테이터 역할로 작업을 먼저 했던 창작자들이 어떤 어드바이스를 서로 하면서 교류를 네트워킹을 강화해 간다면 좀 더 좋은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봤고요 그리고 앞서 아이디어 중심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인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교육비나 해비의 배정이 조금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좀 더 기술을 이제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술의 레이어를 가진 작업들이 앞으로는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고 또 자유롭게 연상하면서 멋진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는 프리 프로덕션에 대한 파트인데요 아까 하나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중장기 창작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이유는 저희 창작 과정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너를 만난다의 앱 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치 송수신 이렇게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까지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흐름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좀 길게 호흡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다면 좀 더 밀도 있는 작업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우수작품 수속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수작품 유형상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기술을 제시하기보다는 만들어진 콘텐츠의 완성도를 더하고 또 자부심을 갖고 철학적으로 밀도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는 축제 개념의 아트 페스티벌이나 쇼키스 등 유통 확산의 기회를 마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재원이 드는 작업이거든요 기술료가 작품들이 1회성이 그치지 않고 좀 더 발전성 있는 콘텐츠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색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유통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간 지원인데요 사실은 공연이라는 특성이 또 6월부터 12월까지 많이 또 몰려 있거든요 지원 사업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콘텐츠를 만들 시간에 대관 장소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지원된다면 좀 더 좋은 밀도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창작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도윤 대표님께서 본인이 직접 체험한 지원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런 내용들을 이슈로 받아서 좀 후에 종합토론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소통의 과정으로 진통의 난항을 극복한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어서 발표 듣고 토론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서발죄는 배재혁 대표님께서 맡아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보이드 배재혁입니다 저희 팀보이드는 지금 2014년부터 기술과 예술을 융합한다는 어떤 전제 안에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미디어트 그룹입니다 현재 세 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는 활동을 계속해오다가 이번에 2021년 올해 2022년 이렇게 두 번의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사업에 참여를 했었고 작년에 유형 2룩 그리고 올해는 후속 지원인 유형 3을 통해 가지고 지원 사업을 받았습니다 2021년 작년에는 더 팩토리라고 하는 작업의 이름으로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팩토리스라는 전시를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만들었었던 작업과 함께 관련 작업들을 함께 모아서 개인전을 진행하는 것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유형 2 같은 경우는 작업을 완성을 한 이후에 전시를 하는 것까지 목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간의 전시 기간을 가졌었고 유형 3 같은 경우는 유형 2에서 완성된 작업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전시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작업을 보완하고 업데이트한 이후에 올해 한 달간의 전시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작업은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플랫폼 엘이라는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했었고 올해는 원앤제이라고 하는 원앤제이 갤러리에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 작업은 산업용 로보담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공장의 형태와 유사한 설치물을 만들고 실제로 그 공장에서 공장이 작동을 하면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형태의 작업인데요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최근에 어떤 산업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시각화해보자는 취지 안에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많은 내용들을 담아보려고 노력을 해본 작업입니다 유형 2로 참여했던 작년에 더 팩토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러프한 느낌이 있고 갤러리 공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실험적인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이후에 올해 진행했었던 팩토리 전시에서는 조금 더 갤러리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갤러리의 공간에 맞춰가지고 왕산된 결과물까지도 같이 그로잉으로 전시할 수 있는 형태로 전시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작업에 대한 영상이고요 굉장히 저희가 작년에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아르코에서는 전시가 이루어지고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작업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주고 또 이미지 사진 촬영까지 진행을 해주면서 작가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아카이빙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후에 이 자료를 가지고 해외 전시 페스티벌 같은 데 지원을 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전시 기관에 저희가 저희 작업에 대한 소개 자료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지원은 많은 작가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다른 예술이랑은 다르게 기술이 추격된 작업들 같은 경우는 영상 위주의 촬영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지원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작가별 그리고 작업별로 이렇게 개별 촬영이 이루어졌었던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공개 3 영상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렸었고 저희가 2년 동안 유형 2와 유형 3을 참여하면서 느꼈었던 점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좋았었고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웠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긍정적으로 당연히 평가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규모가 큰 지원 사업이라는 게 모든 작가들한테 긍정적으로 다가왔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사업 중에서는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작가들이 작업의 규모를 굉장히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소에 본인이 접근하기 힘들었었던 어떤 재료를 쉽게 한번 선정해볼 수 있다는 부분이 더 작업의 제약을 낮추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좋았던 것은 유형 1, 2, 3이라고 하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서 작가들이 아이디어부터 개발, 창작, 그리고 전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는 본인 스스로 약 2년에서 3년 동안 어떤 패스를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어떤 기관에서 이루어지니까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사업도 많지만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작업을 선보일 수 있다 그리고 나도 내년에는 해볼 수 있다는 어떤 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분야에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짧은 사업 기간인데 이게 어떤 창제작을 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보통 발표가 6월쯤에 제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5월에서 6월쯤에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오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한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전시 공간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메인 갤러리라든지 전시 공간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미 다 예약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에 사실 이게 당선이 되고 나서 전시 공간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유형 2 같은 경우에 전시 공간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일주일밖에 이제 전시 못했던 게 있었고 유형 3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 사업이 발표나기 전부터 이미 저희가 갤러리와 컨택을 해가지고 미리 어느 정도 계약을 해놓고 진행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원 기간이 조금 더 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시 기회 확대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이든 기관이든 지금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매번 새로운 작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전에 나왔었던 좋은 작업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전과 비교해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지원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작업이 나오기 어려웠던 건 맞지만 대신 과거에 나왔었던 작업을 다시 한 번 조명한다든지 그 작업을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전시해보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들이 있었는데 매번 새로운 작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작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조금 많지 않나라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들도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나친 기술 초점인데 기술이 작업에 매체로 들어가거나 재료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이고 또 저희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분인 건 맞는데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런 점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너무 기술적인 초점을 맞춰서 가이딩이 들어가다 보니 어떤 기술을 위한 작업이 되는 경우가 조금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작업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핫하니 인공지능을 위한 작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지원을 받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유리할 거라는 당연한 작가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술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이해를 한다는 게 이 기술을 내가 기술 가로수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할 어떤 재료로서 완전히 좀 이해를 하고 작업에 가지고 왔을 때 훨씬 더 제일 좋은 작업이 나올 수 있는데 너무 단시간에 어떤 새로 나온 기술을 뭔가 이렇게 프로모트하기 위해서 작업을 보여주는 경향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저희의 그냥 희망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좀 있으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해서 적어봤고요 일단은 전시 공간이나 기획이 연계된 지원 사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공간과 어떤 기획이 이미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지원 사업이 그렇지는 않더라도 일부분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정돈된 무언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주제 선정이 미리 좀 되어 있는 기획 공모가 나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게 사실 굉장히 많은 기관이나 아니면 민간 쪽에서도 해외의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지 페스티벌 같은 경우를 주제로 해가지고 레퍼런스를 많이 잡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런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매해 아주 크게라도 주제라는 걸 잡아놓고 그 안에서 이제 작가들을 섭외를 하고 초청을 해가지고 전시를 꾸려나가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그 그룹이 힘을 좀 갖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쌓였을 때 그게 더 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기획 전시가 실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런 어떤 그 좀 계획된 사업들이 쌓였을 때 결국에는 하나의 커뮤니티로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 단순히 그냥 지원 사업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했었던 작가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어떤 자부심을 좀 갖게 되고 앞으로도 좀 이걸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재혁 대표님께서 역시 이제 본인이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주셨고요 특히 이제 플랫폼에서 제조 제작 창작을 하시고 갤러리에서 또 시연을 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을 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예술과 기술이 어떤 생산적인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왔던 게 아닌가 흥미진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토론에서도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소발제로서 안진국 선생님께서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 비평가 안진국입니다 저는 평가와 모니터링 참여자로서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정책에 대한 경험과 제한사항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제목은 기술이 예술이 되는 정책 기획, 구현, 발표, 향으로 이어달리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정책에 예술, 기술, 융합 지원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기술과 예술은 테크네라고 해서 예전에는 같은 용어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고 그에 따라서 4차 산업 때문에 기술이 이렇게 커지면서 예술과 기술이 유학되는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때 기술이 더 커야 될지 아니면 예술이 더 커야 될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술은 얼마나 예술적이어야 되는가 아니면 또 예술은 얼마나 기술적이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기면서 이 두 개가 밸런스가 맞으면 좋겠지만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정체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기술을 더욱더 과감하게 쓰다 보니까 예술과가 또 소외되는 현상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평가 전문가입니다 기술 분야의 평가 전문가들 기술 기업 실무자라든가 아니면 기술 구현 업체라든가 기술 정책 연구자들이 기술 분야의 평가 위원으로 들어오고 예술 분야는 예술 작가라든가 예술 이론가 그리고 예술 평론가 예술 정책 연구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예술과 기술의 작가라든가 예술과 기술의 평론가라든가 이론가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가 전문가를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중간 계층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정책의 구성입니다 정책의 유형 1, 유형 2, 유형 3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기획, 구현, 발표 향유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잘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 가지의 질문 사항을 만들어봤습니다 기술이 먼저인가 예술이 먼저인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평가 전문가를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지원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정체성 확립과 평가 전문가의 중요성은 같이 연동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과 예술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기술은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이 많이 하고요 예술은 작가들이 많이 하죠 그런데 연구자들은 연구의 중심이 있습니다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연구의 중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예술가는 연구도 하지만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은 다양한 예술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술은 시각 예술가라든지 조형 예술가 보여줄 수 있는 예술가를 말합니다 예술가들은 그랬을 때 발표를 위해서 시각적인 완성도를 높입니다 무용하시는 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뮤지컬 하는 분도 그렇고 시각적인 부분에서 많이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연구자들은 완성도를 높이기보다는 연구의 어떤 깊이 있는 연구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더 중심이 되다 보면 예술가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는 기술과 예술을 같이 결합한 어떤 평가 전문가라든가 인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과 기술 전문가가 양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옆에 보시면 2022년도 지원사업과 2023년도의 지원사업의 차이를 보면서도 좀 알 수 있습니다 2022년도의 지원사업의 같은 경우는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형 4를 보면 자유기획형 활동지원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융합협업 및 과정, 연구라든가 교육, 워크샵, 비평, 행사를 지원한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구, 워크샵, 비평이죠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다져져야지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다져질 텐데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강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제가 아르코의 지원 현황을 봤더니 아직 유형 1, 유형 2, 유형 3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유형 4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창작의 과정, 예술과 기술이라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분리했다는 것이죠 이게 좋을지 나쁠지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 워크샵, 비평, 전문 분야, 전문이 지원이 돼야 되고 더욱더 확대되어서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기반이 되어서 기술과 예술에 같이 병합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어떤 이론가라든가 작가라든가 어떤 평론가들이 더욱더 많이 양산돼야지 평가의 전문가들이 더욱더 풀이 넓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기획과 구현과 발표와 향으로 이어달리기라는 형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유형 1, 유형 2, 유형 3으로 나눈 이유는 유형 1에서 아이디어라든가 기획을 구현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유형 2 같은 것은 기술 융합 창 제작 지원을 합니다 유형 3으로 우수작품 후속 지원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유형 1은 기획과 구현 단계입니다 기술이 어떻게 예술적으로 기획과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조금 더 무르익었을 때 유형 1을 통해서 구현된 것이 발표되게 되죠 발표된 다음에 유형 3을 통해서 발표된 것들이 향유되게끔 대중들에게 향유되게끔 지원 구조가 짜져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기술 연구가 점점점 줄어들고 그에 비해서 전시라든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점점점 커져야지 맞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모니터링을 다녀본 결과 유형 3 같은 경우가 좀 약간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형 3이 유형 2와 전혀 다른 형태의 질감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죠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했는데 그걸 더 디벨롭 시키기는 하는데 디벨롭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로 더욱더 개발하는 형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시는 이렇게 작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시에 들어가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유형 2에 있는 것들의 단점들을 조금씩 보완하고 그거를 유형 3에서 전시 형태로 많이 확대하는 향유 쪽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연구를 디벨롭 할 수 있는 형태의 다른 지원 형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형 3이 되다 보니까 이게 향유가 되지 않고 단순히 그냥 그 안에서 발표했던 것들 계속 연구하는 안에서 머물러버리고 그것들이 대중들이라든가 많은 사람한테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통 확산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통 확산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전문가 양성하고 그 다음에 유형 3의 어떤 특징들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그리고 또 더 발전적인 형태의 중장기 창작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술적인 작업이 실질적으로 예술기술융합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이 너무 커져서 예술을 잡아먹는 형태의 기술적인 예술들은 그걸 예술이라고 볼 수 있을까 싶다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작업, 기술이 융합된 예술적인 작업이 이 지원사업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체성입니다 이 지원사업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가 전문가들이 더욱더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작과정과 예술과 기술이라는 워크샵이라든가 연구라든가 비평 전문을 더욱더 확대하여서 거기에선 풀을 더욱더 늘리고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평가 전문가로서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기존에 했던, 기존에 어떤 창작을 했던 작가님들이 평가 전문가로 들어와서 함께 평가를 해줘야지 예술과 기술의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기술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산 계획을 세우는데요 예산 계획들이 너무 터무니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거기에 적정한 예산이 들어갔는지를 평가하기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예술적인 시각으로 그런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 3이 전시 구현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발전된 형태가 아니라 단점을 약간 보완하더라도 전시를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유통 확산에 중점을 둬야지 그게 아니라 계속 기술 연구를 중점을 하면 향유가 되지 않고 유통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문제점과 정책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진국 선생님께서 예술위의 지원 사업 자체를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 구현 그리고 발표 향유라는 가치사슬 또는 시퀸스를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어서 토론 시간에 우리가 주제화해서 함께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발제의 끝 순서로 이준 교수님께서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카톨릭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미디어 예술가이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입니다 오늘 앞에 네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기회가 좀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 같지만 예술기술 분야는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해주셔서 길게 한 번 하루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안진국 교수님께서 예술과 기술의 중관계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적극 공감하면서 그 한 25년간 중관계로 살아왔던 아마 중관계 1세대인 것 같은데요 여기 뭐 배작 선생의 한 1.5세대 정도 될 것 같고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한국은 제가 라떼, 라떼를 제가 먹을 때 있었던 시절과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제가 라떼만 먹을 때는 너무 굶었거든요 그때 예술과 기술은 아프리카의 기아 상태였습니다 지금 2022년 현재 봤을 때 한국의 산업적, 경제적, 기술적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제가 격세지감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술과 기술의 활동에 있어서 여전히 기술 기반이고 어떻게 보면 기술의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에 아직도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술과 기술의 만남이 만남하기는 너무 많이 만났고요 뭔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 소개팅은 그만하고 연애나 결혼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창작과 향유의 그런 루티너만 보면 좀 큰 것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저는 거시적인 방향에서 오늘 아르코, 아티엔 테크놀로 융합찰작 활동 지원과 정책의 제도에 관한 거시적인 측면으로 아까 앞에 네 분이 미시적이고 중시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좀 저는 거시적인 측면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아르코의 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좋은 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일단은 시대성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현 한국 사회에 어떤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아티엔 테크놀로지 관련 제도일 거고요 또 과거와 달리 예술과 기술의 융합적인 어떤 그런 그 제도적 시도를 복격화한다는 점에서 한 2017년, 18년부터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실은 이런 지원 활성화로 해서 양적으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이고요 또 구조화되고 세분화된 지원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어쨌든 겉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조직화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아티엔 테크놀로지 융합창정 활동에 실험이 많이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좀 봅니다 그것이 실험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실험이 정말 실험인 것도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어쨌든 의미 있는 실험도 있었던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예술의 다양성에 기여를 한다고 보려고 저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예술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초안에서 볼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볼 양가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양한 건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알텍 분야에서는 너무 이제 뭐가 없었으니까 알텍 테크놀로지 지원을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중시적으로는 굉장히 다양성이 확보된 걸로 보는데 과연 거시적으로 봤을 때 다양성이 있는가는 또 미시적으로 봤을 때 다양성이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아쉬운 점들이 좀 많죠 일단은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선지국 정도 가면 기술이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기반으로 뭔가 산업개발을 하고 뭔가 그 기본으로 그걸 기준으로 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즘에서는 특히 실리콘빌릿이 IT 기업의 성공이 나라의 성공을 같이 가고 있죠 그런 게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21세기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한 관점이 우리나라의 관료주의에서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기술주의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기도 하지만 부작용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양적이고 수적이고 통계에 의해서 뭔가 활동을 제어한다는 점이죠 물론 문화위가 그런 전적인 그런 면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한 예술가로서 또 교수로서 그런 느낌이 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은 핀버그에 의하면 앤드류 핀버그에 의하면 자본주의적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본중심의 기술로 우리나라 정책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본하고 잘 안 맞떨어지는 기술들은 별로 중요한 기술들이 아닙니다 기술 편향이 너무 잘 일어나고 있고 특정 기술에 투자를 합니다 그거의 영향에 우리 알트엔 테크놀로지의 지원 정책도 같이 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예술이 보여지는 것이죠 문화산업으로 예술을 보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단 케이팝이 그렇고요 다는 아니지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예술은 나쁘다기보다는 이미 그렇게 보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관광부 소속의 하나에 있는 한국콩첸트진흥원은 절적으로 문화산업 관점에서 콘텐츠와 예술을 바라봅니다 아루코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렇게 문화상업적으로 문화와 예술과 기술을 받아보니 작품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동의성이 생깁니다 다양성을 강화한다고 치지만 특정 기술에 자본주의적 기술이 들어간 문화상업적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개개인의 작품에서 의미성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시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이 작품의 동의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적인 평가 아까 안진국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평가 기준이 애매한 거죠 양적 평가는 가능한데 질적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예술 평가도 힘든데 예술과 기술이 결혼해가지고 난 어떤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명확히 양쪽으로 평가도 어렵고 질적으로 얼마나 가능할까요? 해결하다 보니 굉장히 AI, 메타버스, 특히 NFT 문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NFT 이런 중요한 키워드적 기술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내용은 좀 비어있는 이런 스노비즘적인 작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닌 작품들도 있습니다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도 있고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기관관들이 경쟁을 합니다 아르코, 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등의 유사 사업들 아트앤테크놀로지냐, 아트앤사이언스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도 잘 구분이 안 돼서 다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기관관들의 경쟁에서 유사한 프로젝트를 많이 나온다는 거죠 지원 사업들이 그러면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 받는 분들이 계속 지원을 받아서 비슷한 작업들을 양상을 하고 자기 표절의 작업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물론 다 표절을 하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유사한 작업들이 많아서 동일성의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다양성이 어떻게 보면 축소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 아까 한 박사님 말씀대로 통계를 보면 40, 50대가 67%가 넘습니다 230명 조사하신 거에 거주지가 수도권 88%예요 대학원절 71.7% 아트앤테크놀로지 관련해서 그런데 비전문가가 80% 나옵니다 기현상이죠 돈은 이렇게 많이 투여를 하는데 다 50대 집중 수도권 집중 대학원절 이게 공부만이 안 하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면 동일성 강화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한국의 기술 철학, 기술미학, 기술비평이 있는가 아까 안진구 선생님께서 그런 좋은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만 이 기술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가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요 문화위에서 기술에 대한 어떤 관점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거버넌스 없이 좀 중미시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아트앤테크놀로지 기반뿐만 아니라 한국 예술 전체 지원 정책 자체가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올해만 한 500개 넘게의 지원서를 아르코에서 지원 사업을 심사를 했는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지원 사업이 지원한 작품들이 행사들이 독립성이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죠 왜? 지식이 공유가 되니까요 서로 비슷한 작업들이 많아서 선정하기가 너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심사하신 분들은 아마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예술위가 뭘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입장에서는 중미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으로 예술과 기술 특히 예술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어떤 개념을 21세기 맞춰서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개를 얘기해 보면 예술은 원래 기술과 관련이 있었고요 그렇죠? 근대에 와서 인간의 자유가 좀 더 시민적 자유가 됐으니까 당연히 예술도 자유적인 창작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기반에는 뭐냐면 예술 자체가 옛날에 기회라는 테크네라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에서는 그것이 결국은 이성이었고요 비율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비율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기술에 대한 어떤 철학적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은 어떤 분배의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아티안 테크놀로지에서의 기술의 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앤드류 핀버그라는 되게 유명한 미국의 기술 철학자는 기술은 사회적이고 행위적이다 기술은 장치 집합이 아니고 환경에 가깝다 그리고 기술은 양가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술이 양가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화상업적인 측면 또 지배로서의 자연지배, 인간지배로서의 어떤 기술이라기보다는 뭔가 대안적인 실천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술이 대안으로서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는가 사회 비평과 성철로서 기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또 분배와 균형으로서 기술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배와 균형을 이룰 것인가 거기에 기술의 민주화가 가장 쟁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술과 기술이 엔드 조합을 해서 한국이라는 특성에 따라서 배가가 될 때 다음의 것들이 좀 강화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한 천에서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기술을 민주화를 통해서 기술의 예술을 추구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데요 한국의 아트앤테크놀지 창작 지원 제도와 정책 방향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기술이 스스로 반성적이지 않습니다 기술이 스스로 반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술이 그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서양 철학자들의 니체라든지 하이데거라든지 특히 아도르노 같은 경우는 예술을 굉장히 중요한 활동으로 봤죠 사회 비평적 측면에서 예술의 중요성을 봤습니다 최근 돌아가신 미국의 예술철학자 아소단토도 철학하는 예술을 얘기했었죠 그만큼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다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제가 알트라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여섯 개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술은 당연히 기술과 관련져 있죠 두 번째 예술은 기술을 반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스스로 반성하기 어렵거든요 저는 공대에서 기술에 대한 철학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공대에서는 기술 문화가 없죠 사실상 개발하기 바꾸고 연구하기 바쁩니다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나마 예술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예술 자체에 대한 비평거리를 고민하곤 있습니다 예술은 기술을 재배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술은 기술을 재구축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예술은 기술과 조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 문화위가 예술과 기술에 대한 어떤 지원 전책을 추구하실 때 이 점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 교수님께서 소발제 네 번째 마지막 순서로서 어떻게 보면 좀 총합적인 총체적인 결론을 화두와 함께 주셨습니다 예술의 어떤 기술에 따른 왜곡도 있을 수가 있고 정반대로 기술이 인간의 얼굴을 한 철학적인 미학적인 면모를 갖춘다면 예술과 기술이 함께 서로 상승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비전도 거시적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유로운 종합토론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발표를 기재발제와 내보내 소발제를 제가 들으면서 맨 처음 하나경 박사님께서 제시한 포맷을 우리가 조금 사용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이제 기술 인식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통한 참여 경험이 아닌가 하고요 세 번째는 활용 또는 향유로서 성과를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성과는 현재보다는 미래같이 발전 방안과 함께 있고서 보면은 더 토론이 값진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첫 번째 기술 인식에 대해서 한번 또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시작을 메인발제를 하신 하나경 박사님께서 소발제 네 분의 내용을 다채롭게 들으셨기 때문에 현재 이 문예위 사업을 통해서 기술 인식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폭과 깊이가 2, 3년 정도 만에 많이 좀 달라졌다 변화하였다 긍정적인 면 아까 이준 교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먼저 좀 스타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발제에 토론을 해주신 패널분들께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예술위원회 소위원회가 있는데요 정책혁신 소위원회 내에서 이제 기술 쪽 기술 용합 창작 기술의 변화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 영역을 진행하고 또 그에 대한 이제 토론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그 이제 소위의 모임이나 아니면은 인터뷰 등에서 제시됐던 너무 이렇게 기술에 좀 치우친 예술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거부감 반감에 대해서 좀 현장에서 목소리가 많이 들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그 질적 연구로 인터뷰나 아니면 또 양적 연구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저희 지원사업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기술에 대해서 좀 열리고 적극적인 좀 성향을 가지셨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그 설문조사 자체가 참여 전에 한번 진행하고 지원사업 참여 후에서 전후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아직 이제 그 참여 전까지는 조사한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지원사업 참여 후에도 굉장히 그 높은 거의 제가 아까 95% 이상 나왔던 것 같은데요 거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배워서라도 창작에 이렇게 녹여내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인식 부분이 그런 현황을 보고 인식이 뭐 굉장히 높다라고만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표현과 창작을 위해서 이런 기술 융합 창작을 시도하시는 많은 다수의 창작자분들은 좀 굉장히 열린 그 기술에 대해서 열린 좀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좀 나름의 분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어떨까 합니다 유형 1, 2, 3, 4 그리고 2020년부터 한 3개년 사업이 지속이 되어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험하시기에 부정적인 색채가 분명히 있었죠 이전 교수님 지적을 주신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사라지게 하면서 넘어서는 부분이 좀 감지되고 있는지 아까 특히 이제 우리 구도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스스로 또 기술자라고 스스로 아이덴티티를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예술과 기술을 융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한 3년 특히 코로나 팬데믹 특수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까지 조금 감지하시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바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라는 게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술을 하면서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는 예술 작품을 어차피 만들 수가 없고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몇 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암전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 것은 블랙아웃을 공연장에서 사용하게 된 것은 사실은 등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공연 문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면 그것은 사회계층이나 예술을 전달하는 향유자들과 모두 관련이 있고 그것을 호흡처럼 사용해서 예술을 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런 것들을 탐색하고 실험하면서 저는 극작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회를 되게 수평적으로 제공하고 많은 향유의 장, 예술가로서 도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배재혁 선생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까 저는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술가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한번 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기술을 예술에 사용을 하게 된다는 전제가 깔리게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예술 분야에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고 사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기존의 어떤 파인아트 쪽에서는 많은 트레이닝과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조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내가 인식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때 어떤 새로움이라는 걸로 내가 도전하면서 이걸 예술이라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고 때문에 좀 새로운 접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너무 산발적으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조금 정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실 또 지원을 하는 작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올해 내가 지원 사업이 되냐 안 되냐도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사업이라는 그 이름이기 내가 뽑힐 만한 기술을 내 작업을 사용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또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술로 기술 편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지원 사업에 나중에는 리스크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안정국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사업의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실질적으로요 왜냐하면 유형 1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고 유형 2 같은 경우는 3천 5천 7천이고요 유형 3 같은 경우는 5천입니다 제가 똑같은 아르코의 다른 지원 사업들을 보기도 하거든요 시각 같은 경우가 제가 미술평론가니까 시각적으로 많이 보는데 시각이 기본이 8백입니다 다 8백에 해요 개인전을 열어요 8백에 그리고 이제 좀 규모가 있는 전시라고 하면 1,200 그리고 정말 큰 규모는 2천주입니다 가장 상한가가 2천이거든요 지원금액이 2천인데 여기서는 가장 상한가가 2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원금이 많죠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작가님들이 이제 여기 지원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가게 됩니다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외부 전문가들 테크니션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데려와서 자기 작업을 테크니션을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획들이 많이 올라와요 어떤 기술이 들어가고 있고 어떤 게 뭐가 보이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외부에 있는 어떤 업체들이라고 하죠 보통 업체들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보기에는 정말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술가가 예술 작업에서는 소요가 되고 기술이 돋보이는 형태의 예술 작업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4차 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이오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게 아니라 로우 테크놀로지라든가 적정 기술을 이용한 어떤 기술, 예술, 예술 기술 융합 지원 사업도 좀 더 폭넓게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이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술들은 로우 테크놀로지도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살려면 적정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예술 작업들도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 교수님께서 지원 사업들에 초점을 두셔서 정밀하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준 교수님께서는 이 지원 사업에 좀 국한하시기보다는 예술가들 저변이라고 그럴까요 전반적인 기술에 대한 인식이 마치 비포 애프터처럼 지난 3년 전, 2년 전보다 지금 현재까지 좀 향상이 된 것인지 개선이 된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잘 들리나요? 네, 그 이 기술 향상이라는 게 향상은 됐죠 당연히 기술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왜 좋았겠습니까? 소위 말하여 거대 기업들이 요즘은 개인정보들을 갖다 주잖아요 약관을 여러분에게 동의하시면 여러분의 개인정보라는 영혼을 팔아요 대기업에다가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각종 기기를 통해서 넷플릭스 오시면 넷플릭스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데이터, 인간 문화 생활의 데이터 여러분을 움직이는 무슨 정보들을 다 가져가서 얘네들이 이제 열심히 이용해가지고 초비약적으로 발전을 하죠 GTP3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것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것들의 혜택으로 뭐가 나오냐면 밀키트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기술 레이서의 백종원을 보실 겁니다 그게 누구냐? 구글이에요 구글 아두이너, 밀키트죠 밀키트를 조합해서 프랑스식, 한국 한정식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편의점 음식이 좋은데 편의점 음식을 모아가지고 좋은 맛있는 찌개를 끓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찌개도 중요합니다 필요한 겁니다 솔직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음식도 필요한 것이죠 제가 봤을 때 기술이 향상했다는 것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하향 편준화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한 만큼 그 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밀키트들을 내놓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그 밀키트를 능가하는 걸 못 내놓습니다 규모가 안 돼서 아직은 대학도 요즘은 져요 요즘은 기술 가지고 뭐가 자기가 크려면 기업을 가야 됩니다 특히 큰 기업을 아니면 워낙 본인이 파워가 좋아서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소셜 임팩트를 이루든지 학교도 힘들고 공공기관은 아니면 기술 지향적이지 않잖아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더대 기업이나 아니면 거대한 기관들이 밀키트들을 많이 내놓죠 그러면 우리는 그 밀키트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예술작품을 합니다 걔네들이 코디네이션 이상의 것들 나올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저는 보면 이게 기술력이 아주 없는 사람들을 중간 정도나 중하 정도로 올리는 것에서는 향상도가 없습니다 대중화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성숙도가 올리기까지는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알텐 테크놀로지에서는 기술만 보는 게 아니고 예술과 기술의 융합성을 봐야 되니까 더욱이 어렵죠 우리가 기술을 쓸 때 기술이라는 걸 메타적으로 봐야 되는데 기술을 메타적으로 못 보는 것이죠 그렇게 정책도 이루어지고 지원사업도 이루어지고 창작가도 대부분의 창작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그럴 텐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런 밀키트적인 걸로 자꾸 되면 동일성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 금액을 많이 주잖아요 제가 옛날에 했을 때는 700만 원 받고 시각예술 서울 문화재단 시각예술 700 받고 했는데 좀 더 컸던 다원예술 1200 근데 알텍은 기본이 2000이니까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안 하던 사람도 몰리게 돼 있고요 저는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는 이런 대중성으로 기술의 대중성 측면에서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창작가는 그걸 좀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너무 화양평준화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상황에서 예술기술에 대한 비평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기술비평이나 매체비평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을 제가 뭔가 부정한다는 건 아니고 기술 기반으로 공부를 하셔서 기술비평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평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게 없으니까 좀 혼돈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정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문혜미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또 주시면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소화해서 토해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요 지금 문혜의의 아트앤테크놀로지 결합지원사업은 뭐라고 할까요 발표하신 기술의 예술화 예술의 기술화라는 어떤 큰 바다에 다가가는 하나의 큰 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화 아니겠죠 이런 정책지원사람의 하나의 줄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줄기들이 예술가의 접영과 전반적으로 또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또 나타나게 되는 그런 기여를 얼마나 할 것인가를 보는 게 또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술인식이라는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두 번째 포멧트 주제로 제가 말씀드린 참여 경험에 대해서 조금 인뎁스하기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하신 내용들에서 가장 연관된 부분이 파트너십 또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하는 부분이 리스크 테이킹하는 부분도 있다 물론 원활하게 되는 문제 같겠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이런 사업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서로 결합하는 활동들 있지 않습니까 콜라보레이션, 예술가와 기술자의 서로 협업, 파트너십 이 부분에서 현재 가장 부각되는 어떤 어려움이 뭐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먼저 든 이유는 아까 기술인식에 대한 부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저는 공연이나 연극 쪽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텐테크의 지원금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극 부분에 지원금이 지금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기술을 쓰지 않는 작품들이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30명에서 50명의 사람들이 이 작품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까지 저희가 융합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증가하게 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맞추는 시간까지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지원금이 동기부여하기에도 적당하고 사실은 좀 더 늘어서 사실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장르적인 특성을 좀 안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한두 명의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략 30명의 작업자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우리의 구현되는 결과물이 어떠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작업자로 참여하게 된다면 이 기술이 이 작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지부터 설득하는 과정부터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번에 작업했던 이상한 날씨로 여행을 갈까요 같은 경우에는 국립국장에서 아동국 전문가로 활동하셨던 선생님들과 아동을 위한 기술용화 콘텐츠를 개발해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숨소리와 목소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기술은 과연 우리 작업에 필요할까? 부터 이야기하는 데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설정하는 데는 사실 기술 전문가와의 소통의 문법을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어려움 제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고요 왜냐하면 관습적으로 작업을 하고 싶은 분들 이미 노하우가 쌓여서 일종의 커리어를 다 가지신 분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하고 싶어해요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융합할 때는 일종의 테스트 데모라든지 우리가 작업 방법을 바꿔야 되는 어떤 실험의 기간들이 프리 프로덕션의 기간이 굉장히 좀 길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창작 환경에서 겪었던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기술의 어떤 프로토타임을 만드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리서칭하는 과정이 부강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안중국 선생님께서 그 워크숍 필요성 비피언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 대표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워크숍 형태를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왜냐하면 제작 시스템이 들어가서 좀 그런 시간이나 경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세이빙할 필요도 있으니까요 그런 형태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번 작품을 하면서 이미 네 차례의 기술중합 연극놀이 워크숍을 아동들 대상으로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이 경비지원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저희한테 필요한 작업의 과정이라서 진행을 했고 이 과정들이 추후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아카이빙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고 했고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워크숍을 하면 당연히 좋은데 아까 인식과 관점 자체가 기술 쪽 계신 분들 예술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랭귀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오해가 있어서 오해를 먼저 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급이 큰 건 사실인데 기술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원금이 많이 쓰인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특히 공연 같은 경우는 많은 스테입이 들어가고 많은 참여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금이 커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원금이 무척 크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있는데요 간혹 지원금에 비해서 초라하게 전시가 이루어지거나 초라하게 공연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형삼이 그런 것이 많았고요 유형삼 같은 경우는 향유가 목적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다시 또 더 개발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전시가 조금 더 초라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부연 설명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술가들이 기술을 잘 모릅니다 기술을 잘 모르다 보니까 기술을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될지 모르고 기술의 그냥 외관만 보는 거죠 외피만 보고 이 기술을 나의 작업에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가져오다 보니까 기술의 구조적인 메커니즘이라든가 구조적인 과정들을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문에 위에서 약간 워크샵이라든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게 안 된다면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지원금을 이쪽 부분에 지원금을 확대시켜서 워크샵, 비평, 연구들이 활발하게 지원된다면 그게 기초가 되어서 다른 예술 작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이나 배재혁은 어떠세요? 이렇게 활발하게 워크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좋긴 좋은데 그게 이제 실질적인 게 좀 개선이 되려면 어떤 자세라고 그럴까요? 워크샵 스타트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죠 준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자면 저희도 예전에 그랬겠지만 요즘에 지원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가끔 보면 내가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싶다는 어떤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내 작업에 이런 기술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그 기술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고 너무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기술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거에 맞는 기술자를 찾을 수 있고 그거에 맞는 내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기술자들을 찾아갈 때는 어떤 방식이냐면 이거 만들어주세요라는 입장으로 찾아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술자들은 사실은 그걸 만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통계에서도 보면 적합한 기술자를 찾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대부분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딘가 다 소속되어 계시죠 너무 바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내가 이걸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궁금증에 대해서 힌트를 좀 주세요라는 정도로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겠죠 지원하는 사람이 예술가라면 훨씬 더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리서치와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 교수님 저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기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뭐 배재혁 작가하고 구두훈 작가는 입장이 좀 달라요 구두훈 작가님은 이미 예술에서 시작해서 열교를 오신 분이고요 배재혁 작가님은 사실상 공대를 나와서 원래 공학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물론 공유되는 관점이 있지만 기술을 보는 그런 입장이 좀 다르실 겁니다 저는 원래 디자인 미술하다가 공대를 가서 온 경우라 예술가 입장에서 느낌이 많이 오죠 일단은 뭐냐면 금성나라 남자, 금성에 사는 남자, 화성에 사는 여자 이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맥락 자체가 다릅니다 전통적인 기술, 전전적인 예술은 그리고 기술은 예술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기술은 그냥 예술이 데코레이션 되면 돼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잡수가 많은 인문학, 잡수가 많은 예술이란 그냥 기술의 데코레이션이에요 예술 중심으로 기술을 가져오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기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니까 기술은 별로 예술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기술은 오히려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문화산업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화산업 중요한데 아루코마저 문화산업화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술 종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워크샵 좋습니다 워크샵 합차 밀키트 조립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뭘 알게 되냐면 기술에 대한 어떤 문해력 조금 늘겠죠 5회 한다고 5회 차 워크샵 한다고 기술이 성숙도가 그러니까 영어 학원 5회 인텐시브 반 다면 그게 초급 영어가 중급 영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독일어를 보는데 독일어 가지고 예술 작품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공부를 하면 돼요 자료 많습니다 유튜브 너무 많고요 밀키트도 많고 밀키트를 해보시고 좀 욕심이 생기시면 근본적인 언어나 이런 걸 하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 없이 기술은 도약이 안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는 될 수 있는데 기술은 도약이 안 됩니다 스텝 바이 스텝을 가야 돼 예술은 도약이 되죠 나의 그 엄청난 발상으로 쫙 뭐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기술 훈련을 테크닉을 기르는 건 좀 다르긴 문제겠지만 특히 현대 미술은 도약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성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속성을 인정을 하고 내가 기술 기반 예술을 하겠다 그러면 좀 근본적으로 내 처리 필요한다는 거죠 거기서 작가와 학생들이 죄가 했냐 없습니다 작가와 학생들은 창작가는 뭐가 큰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 해보겠다고 오잖아요 저는 배재학 선생님이 되게 높이 평가합니다 기술에 있던 분이 예술하겠다고 왔잖아요 이런 분 별로 없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그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스타트업합니다 예술의 기후 남거립니다 그리고 콘진사업도 하면 돼요 금액이 더 큽니다 20억 이렇게 나와요 아루코 1억 우습죠 금액 차이가 공이 3개가 더 붙어요 이런 격차를 인정을 하고 기술가를 모셔야 되는데 안 옵니다 잠오는 해도 그러면 결국은 뭐냐 예술가에서 자체적으로 기르든지 아니면 예술가들이 기술자들을 뭔가 어떻게든 그것이 교화든 교육이든 뭐든 어떤 형태의 좋은 말로 예술은 좋은 것이다 너가 예술을 해야 기술이 완성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가져오든 그런 어떤 어프로치가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한마디만 좀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저에 대한 반성이기도 한데 지난 20년간 제가 기술, 예술 관련 교육자로 서러 왔습니다 지방에도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지방은 더 처절하고요 아예 못합니다 수도권 지역만 집중된 사실을 보세요 예술, 기술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학 차원에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학 교수로서 여러분들에게 반성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저도 고군분투에서 끌어왔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예술계가 좀 변화하는 부분은 예술과 기술에 있어서 교육 문제에 있어서 좀 현실성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그것 때문에 아르코도 고생하는 거고요 풀이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예술, 기술 관련해서 풀이 너무 작아요 그럼 아르코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풀을 넓힐 것인지 고도화된 프로젝트를 끌어서 예술성과 기술성이 높은 그런 하이 레벨을 만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전략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기에 말씀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추가로 말씀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크리딧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어떤 전시를 하더라도 거의 전시의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는 사람들을 뒤에 크리딧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술가 혼자 모든 걸 한다고 예술가 이름만 딱 박아놓는 전시 그런 게 아니라 기술자가 같이 했으면 기술자랑 두 명이 같이 협업을 했다는 거를 명확히 해준다면 기술자가 자신의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어떤 예술가로서 명예를 좀 얻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름을 알리는 방식으로 해줘야지 기술자는 그냥 예술가 뒤에서 무대 뒤에 숨어 있고 그냥 기술만 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이런 지원 사업들이라든가 전시들이 이루어지거나 공연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자도 전면에 내세우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식의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동의합니다 그러면 큰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문예위 입장에서 그 규모가 크다 작다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대대적인 사업으로 지원하고 계신데 아까 얘기 나왔던 자문 시스템이죠 자문 시스템에서 필요하다면 교육도 밀키트를 만드는 교육일지라도 시작을 해서 예술가가 배제되고 있고 소외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충분히 인식을 좀 바꾸고 교육을 하고 소통하도록 돕고 이런 테스크까지 떠맡아야 되는 건지 지금 아로코네에서 리서치랩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떤 애프터 서비스까지 떠맡아서 그런 내용을 또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하락인 박사님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면 좋겠으나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저보다는 지원 사업부서에서 미래 사업부서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깊은 지점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사실 그 지원 사업, 지원금 내에서도 필요한 어떤 전문 기술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가능한 걸로는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예술인력개발원에서 애프 사업이라든지 좀 더 신진 막 진입하려는 작가 분들한테 기술에 대한 리터러시를 증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런칭이 됐고 그래서 자꾸 기술에 대한 무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걸 어떻게든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대로 그냥 그 기술의 어떤 밀키트 단순한 원리, 작동 원리만을 알아서 창작에 접목해서 하기 굉장히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고도화해서 사실 제가 그 다른 해야 될지 좀 고민이 깊은 지점인 것 같고요 또 제가 질정연구할 때 다른 인터뷰 분께서도 얘기하셨던 게 초급은 너무 많은, 초급반은 너무 많은데 중급반, 고급반 가면 사람도 없고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이제 그런 애로사항들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기술을 본인 작품에 녹여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레벨까지 어떻게 문해력을 좀 증진시킬 수 있을까는 같이 좀 현장과 또 저희 그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삼성경영장구소 근무를 했었다랬는데요 지금 이슈는 이제 기업으로 치면 재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업 바깥에서 보시는 건 훨씬 이상으로 재교육에 대해서 굉장한 자원과 열의를 투여하고 있는 것이 선도적인 기업의 어떤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르코와 또 지원을 받는 예술가, 기술가 이분들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공유한다면 발전을 위한 재교육은 어떤 형태로든 워크샵은 한 부분이 될 텐데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유연한 생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쩌면 그러한 과정도 국가 R&D라는 더 큰 플랫폼에 좀 앉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관리를 위해서 세 번째 제가 탑픽을 말씀드린 쪽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토의를 한번 접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일단 유형 1, 2, 3, 4 지원하고 있는 사업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 좀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퍼포먼스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물론 그 내용에는 예술적인 지표도 있고 기술적인 완성도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미래 발전 방안 이 사업의 어떤 개선 과제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결론 삼아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선생님부터 먼저 좀 네, 구두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워크샵 얘기가 되게 화두로 많이 떠올랐는데요 저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교육적인 측면이 그리고 재교육적인 측면이 보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교육을 받으려고 하거나 혹은 제가 중요한 콘텐츠를 찾으려고 할 때 지금 제가 문제점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기술 카테고리로 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증강현실 혹은 AI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화해서 기술을 제공하다 보니까 사실은 작품이 주는 메시지에 맞는 기술을 열어놓고 찾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먼저 있고 그것을 배워서 작품에 활용하는 식으로 지금 카테고라이징 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저는 느끼게 되어요 예술가로서요 왜냐하면 사실은 현장에 필요한 문법이라는 것은 자생력을 갖고 나가야 돼서 기술 중심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일종의 퍼실리테이터로서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창작자들이 일종의 자문가로서 그 콘텐츠 안에 들어와 주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조금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이 좀 보강된다면 좀 더 앞으로 좋은 지원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 자기주도적인 학습 이런 내용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선생님께 여덟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향유에 대한 말씀 활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글쎄요 저희도 그게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모든 작가들의 사실 목표니까요 나의 작업이 가장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모든 작가의 꿈인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 고민은 답이 별로 없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제가 했었던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비교했을 때 후속 지원들에 대한 형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달랐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어떤 후속 지원이 아니라 내가 이 전시를 이 작업을 완성한 이후에 굉장히 어떤 작가 같은 경우에도 그 작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가 다른 곳에다가 지원을 해보기도 하고 전시 요청을 해보기도 하고 어딘가 지원을 해외에다가 지원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뭔가 결과로 이어졌을 때 그 시점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초에 한 번에 쫙 지원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참가했었던 작가들 중에서 해외 전시가 체결이 되는 경우에 일부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이동비를 지원을 해준다 이런 상시로 열려져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연초에 딱 열려있게 되면 사실은 해외 어떤 전시라든지 아니면 국내 전시들이 그 기간에 맞춰서 뭔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유형 2와 유형 3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유형 2, 유형 3 전시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되게 많은 작가들이 좀 의아했었던 것과 이 사업이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계속 지속돼 가면서 한 번 정도는 그때 나왔었던 전시들이 한 번 컬렉션이 돼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한 번 더 전시되거나 이러면 좋지 않을까 지나왔었던 전시들, 작업들이 한 번 더 재조명되면서 우리가 이런 패스로 작가들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활동하는 작가들 아니면 이제 지원하려는 작가들 아니면 사람들이 같이 봐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작가와 작품의 생애 주기별 어떤 맞춤 약간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 라이프사이클을 추적해 나가면서 동반하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겠네요 이어서 안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영삼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다른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준 교수님의 의견을 정극적으로 동감하거든요 기술 철학이라든지 기술 미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술가들이 지금 현재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은 모두 다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냥 활용해서 좀 화려하게 보여주거나 긍정적으로 사용하는데 기술 비판적인 접근도 필요하거든요 기술이 우리를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이 했던 것이 지금까지 사회 비판적인 부분도 있었고 소외됐던 부분들을 차단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지금 예술 기술 융합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기술 철학이나 기술 미학을 조금 더 교육시키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좀 있어서 예술관들이 어떤 기술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다채롭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예술과 기술의 만남 여러 자리를 가보면 백남준 학을 참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미학 그리고 기술 예술 다시 좀 반추해서 공부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한국학과 연관이 되고 하니까 이진 교수님 결론 삼아서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활용을 좀 더 성과를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원 사업은 유지가 돼야겠죠 기본적으로 지원 사업이 있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이걸 없애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아로코가 정체성을 확립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수도권 중심, 예술 기술만 얘기해봐도 너무 수도권 중심이고 이거 어떻게 필 거냐 지방은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기준도 나오면 그리고 너무 고도화된 작품 위주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안진국 선생님 말씀하신 거죠 기술이 너무 수단화된 거죠 기술을 수단으로 쓰는 것도 좋은데 기술을 적당히 객관적으로 보고 그거에서 침투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갖다 쓰기만 하려니까 지금 기술 코디니션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술가가 그런 입장에서는 좀 기술에 침투해 드려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적인 측면을 고민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대학에서는 잘 못하고 있거든요 한국 문화에서의 교육진흥원을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협력을 해보든지 이런 것들로 기관 협력 필요한 거죠 또 콘지는 지금 캠퍼스 원 사업해가지고 또 문화기술 관련 수업 교과 과정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좀 엉클어져 있으니까 기관 협력이나 분배, 안배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긍정적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다음에서는 아까 안중국 선생님처럼 똑같은 말씀인데요 일단 평가가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사실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암진국 선생님한테 예술 비평 문화가 되게 좀 열악하잖아요 작가들 되게 불만 많습니다 예술 비평에 대해서 그런데 예술, 기술 관련해 이런 비평은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그건 정말 한국에서의 우리나라의 예술, 기술 분야 혹은 예술 분야가 기술, 예술이나 기술 비평에 대한 어떤 많은 인원들을 키워내지 못한 거죠 반성이 없는 예술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평가단이 구성이 되든 간에 이런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력도 문화를 좀 만들어내는 데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과 교육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중간은 어떻게든 그게 해결이 되면 연결이 되니까 뭘 갈 텐데 예술, 기술 창작 시작도 어렵고 해서 만들어보는데 이게 평가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나보다, 내 작품보다 더 나은지는 나는 이 용인을 못하는데 평가단은 얘기하니 할 말은 없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좀 그런 부분들을 끝과 시작을 잘 연결하면 중간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예술가가 뭐 시켜서 했나요? 지들이 알아서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런 의미에서 배도인 작가님, 구 작가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봅니다 저는 박수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재용 교수님도 그렇고 소발제에 참여하신 그리고 한화경 박사님의 지식 계신 것 중에서 마무리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관 협력, 그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가치평가도 그렇고 지방이 약간 배제되는 지방 소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도권 집중을 묻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좌장을 맡고 있지만 예술가도 기술가도 아닌 중립적 지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문화경제학이나 경제경영 쪽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난타당했던 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 그쪽을 이제 쭉 함께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굉장히 불균등 발전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예술이 결합하기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까 진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미 프리히스토리가 했어요 콘텐츠와 기술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10여 년 이상 굉장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치평가예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와 그것을 밸류에이션하는 가치평가가 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노력하고 은행권들 참여하고 필요하니까 대출을 해줘야 되고 하니까 담보 없이 어느 정도는 표준 답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 콘텐츠가 먼저 화살을 많이 맞았던 거예요 실제로는 아마 그래서 케이팝이나 BTS나 우리 지금 영화나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화 콘텐츠보다 훨씬 더 역사성이 깊고 넓은 예술 전반에서도 이러한 어떤 노하우를 공유하고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더더군다나 문화부 다 우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척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크샵을 하더라도 콘텐츠는 문화산업 쪽에 다들 빌런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빌런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같이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좀 빼서 죄송한데 콘텐츠가 문화산업에 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콘텐츠의 업무는 정부 산하 기업으로서 해야 될 분명히 롤이 있는 거고요 문화산업을 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마도로노가 문화산업을 부정했지만 대중예술사회에서 문화산업을 부정할 수 없죠 근데 순수 예술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아루코가 문화산업을 보는 입장과 콘진이 문화산업을 보는 입장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콘진에서 저를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콘진에서도 좀 좋은 관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콘진하고도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콘진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두 기관이 상생하기를 좋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게 바로 5년 전, 10년 전하고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좋아졌고 향상이 된 것 같고요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좀 덧대가 말씀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지역이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근거해서 많이 말씀 주셨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서울 수도권이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 네, 맞긴 한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올해 아트엔테크 살롱이라고 해서 미래사업부에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창작자분들에게 그런 주요 기술들에 대한 리터러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창작에 필요한 그런 기술에 대한 리터러스를 높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시작일 수 있고 또 사실 그게 중진급 이상, 중견급 이상의 작가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시도들이 자꾸 이어지다 보면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적합한 예시가 생각나서 말씀을 시간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문화도시 5차 지정 결과가 나왔어요 전북 고창, 달성, 영월, 의정부 다 됐습니다 그 지역은 거의 국경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문화부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도시 현장에 가면 기술, 콘텐츠, 순수예술이 따로 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오게 하는 노력들이 정말 절실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한 노하우와 서로 협력을 같이 하자라는 데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오늘의 세션 6를 마무리 하는데요 제가 약간 민감하긴 하지만 제가 경제 경영 전공자하고 문화 경제 입장에서 참여한 입장에서 보면 단 한 번도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우리 사회에서 한 적은 없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잘 아실 겁니다 CSR 기술가의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예술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예술가의 어떤 사회적 책임도 교육도 그렇고 기술을 활용하면서 좀 더 권한과 함께 자유로운 권한과 함께 책임도 기여하는 쪽으로 이게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시간에 딱 맞춰서 전체적인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세션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술과 기술의 만남이었는데 발표해 주신 모른 분들 또 소발자와 토론해 주신 분들 함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전체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